2 반복 아 아 이제 미드 갑시다 내 미드가서 캐리하면 되요 제발 제발 미드 제발 미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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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존나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냥 병신게임이야 병신게임이라고 씨왈 나도 인생 2회차 살고 싶다 인생 2회차로 시작하면 뭐 할 거냐고요? 태어나자마자 리듬게임 하려고요 이게 리듬게임은 태생이 중요해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기본기를 다져놔야 돼서 아마 태어나서부터 리듬게임 존나 조지고 리듬게임 할 건데요? 조기교육을 조져야 돼 이게 게임을 지금 잘하는 20대들 보면 몇 달에 게임하셨으면 저 유치원때 우트잼으로 시작했어요 이즈트로 시작했어요 이즈트 미니로 시작했어요 다 이래 이게 그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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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씨발 어어어으 존나 약한거 봐 아니요 스톰 못 맞췄으면 이걸 절대 못 잡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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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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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대 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시야를 봐줍시다 F***유 맨 나이스 헤이 이블린 맨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차이지 이 맨 진짜 높은 수준의 랩을 듣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 무난하게 미드 이니쉬 걸로 갑시다 미드가 지금 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네 열려요 이건 무조건 열려요 이건 무조건 열립니다 무조건 열려요 무조건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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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전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니 이걸 막아주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부 아 뜨거워 OW!!! 일단 미드 이블린 있어요 잡알 줍시다 잡알 줍시다 가고 있어요 F.... 봐줍시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F... 파큰 x2 나이스X2 나이스X4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F**k you man 나이스 다 죽여 F** 나이스 다 죽여 F**K 다 죽여ör structures 아 아아아아아 счит! 아니 한손 들고 있었잖아요 어 tre 초시갯로 Щ years oh 아니 얕추로 쓸까요? 에? 어 말이되는소리에اء 지택장 보면서 c... 이러고 있었는데 아 미드 이시 그걸렸어요 캐리 일단 자기핫 тяж이 궁쓰고 일단은 뒤를 쉽고 있습니다 로시안이 뒤로 가고있어요 풋 쓰면서 도망침Step 하지만 럼블pin 레드카페 대가리가 박살 흙. 안 돼 뭐 여기에 없다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시아.. 아아! 저 이즈리엘 씨발 저거 유도탄이야! 궁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때요 궁이 자꾸 씨발 내 정수리에만 꽂히냐 아까부터 자 이즈리엘 대가리 박살내러 갑시다 가능? F**k! 아아 이게 안 닿네 씨발! 자 블라디가 탑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텀 밀면 되는 부분이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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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카펫 깔렸어요 깔렸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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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지금 아 안누고 있죠 일단 블라디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 맞고 있기 때문에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어ㅜㅜㅜㅜㅜ 아ㅜ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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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ㅑㅜㅜㅜㅜㅜㅜ 들어가면 안되지 들어가면 안되지 하지마 블라디가 마무리한 거 알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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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짱떠 시X 야이 맞짱깔 새끼야 일루와 씨X 맞짱깔 새끼야 일루와 일루와 나이스 자 틀린다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죠 자 저 고통에 고통을 덧붙여줍시다 바로 다이브로 말이죠 라인을 밀라 합시다 라인 미세 몰아서 다이브 치게 아니 제발 뭘 남자의 라인이야 씨X 아아아아 퀵글로그 씨X 남자이지라고 또 보여주는 부분 아 하지만 죽었죠 죽었죠 사나요 사나요 나이스 이득 많이 받습니다 보여주는 부분 가야죠 가야죠 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바로 여기서 전제한이 나오는 부분 나이스 일단 어시스트는 먹어줍시다 10분 후 퀸 안 우리 팀장들 탑깽하노냐 야 남자의 라인이라며 씨X놈새끼야 근데 왜 쏘이킬 따요 아니 아까 가서 잡았으면 됐잖아 퀸 잡고 씨 트린아한테 진다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왔다시같긴다 왔어요 왔어요 f**k 유 맨 다이츠나이스 3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아 플레이스푼 따라가는 트위스 periods페인트 매나가 없어서 3백광입니다 2 inefficient 방출의 마법봉 첫 탭을 올리면 안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아아아 방출의 마법봉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차라리 카탈리스코였으면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팀 우리팀 아리에게 블루를 줄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틀린다면 상남자 대결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도란의 검 사도란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무난하게 먹고 정글템까지 올려줍시다 자 이제 바텀이 조금 조심을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를 봐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 여기서 탑이 지금 또 위험에 빠졌죠 바로 도와주고 갑시다 일단은 밀었지만 과연 이거를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가고있다 핑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상남자 트린다이브 트린다이브 아니 다이브야 아니 트린다이브 다이브를 안하는 부분이에요 아아 자 이거 아리랑 함께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고있다 가고있다 기다려야되죠 아아 일단 앨리스가 바텀이 보일기 때문에 백팽 존나 찍어줍시다 아아 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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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맨 파킹맨 자 킬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블루 줬잖아 상남자 자 바텀 봐줍시다 이거 바텀 봐줘야되요 왜냐면 여기서 트위스티드 페이트랑 트위스티드 페이트랑 바로 왔죠 역시나 아니다 다네카 벌써 군킹 시작했었나 트위스티드 페이트 왔죠 이제 앨리스까지 오겠죠 다운가 부서지는 부분에서 전쟁을 가고있다 핑골 찍고있어요 바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 보여주고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절개 야 이 씨발놈아 나와 파킹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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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매우까지 걸어가버리는 부분 보여주면서 파킹맨 힝맨 사장님 이것이 기질이 휘미가 일일이 없습니다 휘미가 감상하게 후원 수진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AK-47으로 연사하는 것보다 한방의 강함 아나의 운수붕으로 바로 그냥 벽 부셔버리는 부분은 보여주고 있죠 강도가 틀립니다 야 이러다가 구멍 뚫리면 시발 아이 존하 어색할 것 같은데 시발 아 이러다가 여기에 구멍 구멍 뚫리면은 그냥 왜 시발 게임하다가 여동생 얼굴이 보이고 그럴 거 아니야 아나의 운수붕으로 바로 그냥 벽 부셔버리는 중